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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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지어야 도둑에게 뺏기지 않는다 그럼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배려했던 것을 도둑이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가 훔쳐가요 못 훔쳐가요 바로 그거예요 공덕만이 지은 복만이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걸 공부를 하고 수메다의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여러분들 부따의 생에 수메다의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돼 1권 14페이지 수메다는 7대째 내려오는 재산의 장부를 수에다 기록했다고 해서 집사가 그래서 수메다에게 맡아주기를 부탁을 해서 지난주에 주었어요 근데 수메다가 생각을 해봤어 조상님이나 부모님은 이 많은 재산을 모아두고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가져갈 종자를 심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결국은 그 7대째 내려오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7대째 내려오는 부모 형제들은 다 조상님들은 뭐예요 한 푼이라도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현찰은 못 가져갔어요 현물 땅떨어리도 부동산도 못 가져갔어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하고 연구를 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어느 분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어려서 그 재산을 전부 노예 대장한테 물려줬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는 그 노예에 대한 문서 하나만 줬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자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쇠에다 기록을 했을 정도의 재산을 어떻게 가져가겠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천도제를 안 드렸거든 죽는데도 더 잘할 것 같지요 저희 부모님 다 굶어 죽을까? 내가 다른 불자님들 천도제 열심히 드려드리잖아 그럼 어디 가서 늘 못 얻어 잡수껏어? 내 부모 천도제만 내가 중이라고 지내드리면 다른 조상들이 아이고 저 새끼가 중이라고 지만 천도제 지내주면 베풀어 죽었어요 안 베풀어 죽었어요 근데 중이라도 천도제 안 지내주니까 아이고 저 양반은 아들이 중인데도 안 지내준대 저 불쌍해서 어떡하지 우리 모셔다 밥 한 끼 대져보자 여기저기 다니면 더 많이 먹었어 더 조금 먹었어 그래서 한 번도 천도제 지내드린 일이 없어 그래도 굶어 죽겠다고 전화 한 번 안 오시대 그럼 수메다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전부 남한테 전부 다 모여 네 죽겠다는 거예요 보시의 공덕을 쌓겠다 그럼 현찰은 못 가져가고 부동산은 못 가져가도 무언 가져가요? 공덕은 가져간다 현찰 뭐가 필요해 공덕이 필요하지 제가 은행에도 돈을 맡길 것도 없지만 은행에 조금 돈만 있으면 제가 불안해가지고요 못 둬 전쟁남은 은행에서 돈 줄까? 통장 아무리 글자 있는 거 들고 다니면 뭐야 몇 천만 원 몇 억 전쟁 남으면 줄까? 난 은행에 안 맡겨요 난 은행도 못 믿는 사람이야 돈 있는 사람의 걱정이지 그래서 맡기지도 않고 맡길 것도 없고 전쟁에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쌀? 땅? 뭐가 필요할까? 요즘 뭐 도망도 못 간다 만에 하나라도 6.25 때 생각해봐 짊어지고 2구 도망갔어 요즘 차가 있다라 하지만 어디까지 갔어? 전국에 차 움직이면 완전히 마비되는데 어딜 가갔어? 그럼 얼마나 들고 가갔어? 내 힘으로? 다 버리고 가야 돼 근데 한 가지만 들고 가면 돼 뭐예요? 현찰 통장은 필요 없어요 현찰 현찰 아니면 뭐? 금덩이 그 외에는 화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채권 부동산 땅 문서 다 소용없는 게요 그건 역시 내가 세상을 떠날 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것까지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지혜를 발휘해야 돼 뭐예요? 평소에? 생김은 써야 돼 나처럼 모을 돈이 없어 생김은 쓰니까 교도소 25년 다니면서 1년에 4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썼어 난 그전에는 죽은 운수납자라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을 줄 알았었는데 서러움을 많이 겪었죠 학생이 운영하는데 빈터 있어서 거기다가 애기들 꽃도 신겨 곡식도 신겨 거둬들이려니까 또 땅 주인이 다 파헤쳐가지고 그때 원 세우는 게 내 땅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원 세웠던 적이 있었어 아무것도 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맨날 욕먹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건 지절도 하나 없는 게 괜히 폼 잡고 맨날 돈만 쓰고 다닌다고 근데 돈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 특히 요즘 불교방송 만들어놓고 돈이 필요하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껴 어떻게 됐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다는 지혜를 써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자 한번 보여 나눠주는데 이왕이면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느냐 여러분들 불우유 또끼도 어떤 사람들은 뭐 TV방송에 나오는데 난 매월 얼마씩 하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준 거 아니면 믿지 말아요 난 그런 데는 이론도 안 내 교도소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돈 많이 썼지만 절대적으로 나는 누구 시켜서 통하지 않아 내가 직접 예를 들면 그 전에 세탁기 없을 때 짤순이 70대 내가 사서 갖다 줘 선풍기 필요해? 50대 내가 사서 갖다 주지 돈 줘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 절대 안 해 왜냐하면 건건이가 꼭 끼거든 그런 물건을 가져가도요 많이 없어져 명절날 같은 때 가져가잖아 떡이니 음식물 가져가면 검사해야 된다고 이거 맛본다고 검사해야 된다고 뭐가 들은지 안 들은지 한 조각이면 되는데 떡 한 가마 가져가면 한 다섯 마른 떼어 맛본다 소년원 갔을 때 애기들 고기 좀 사 먹이자 해서 했을 때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견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견적서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은 몇 명인데 소고기를 먹고 애들은 돼지고기 먹이는 걸 놀랐어 욕을 하고 싸움질렀어 너희들은 사회인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해달라고 그래 왜 애들 빙자해서 너희 소고기 먹어 그럼 거꾸로 먹어 애들 소고기 주고 너희는 돼지고기 먹어 그럼 내가 해줄게 돼지 한 마리 잡자는 것도 다 해서 그렇게 돼서 내가 안 했어요 너무만 크던 사회에 건더기가 너무 많아 누구라고 찝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무지하게 많아 이거 싹 다 없어야 돼 우리나라 발전시키려면 절대적으로는 직접 하는 거 아니면 안 해요 간접적으로는 안 해요 왜? 건건이가 꼭 끼거든 수메다 역시 마찬가지였겠지 자기 대사는 전부 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나눠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국왕한테 의해서 부르유들 다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국왕이 나라에다 이렇게 해서 시주를 한다니까 다 모여라 해가지고 모이게 해서 전부 수메다가 모여 다 직접 나눠주었어요 한 푼도 없이 싹 나눠줬어요 힘들겠어요?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돈 나가면 힘들어? 편해? 그 생각해 봐 여러분들 돈 나가면 힘들어? 편해? 회사 다 망했다든지 뭐 사고가 나서 돈 나갔다든지 그럼 불편해? 편해? 아 불편해요 편해요 시주했다 생각해 봐 남줬다 생각해 봐 여러분들 돈이 나가도 똑같이 나가도 은행에다 넣고 와서 나가는 건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남주고 못 받는 건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근데 결론은 같애 틀려? 똑같은 거야 그 이치를 알아야죠 근데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풀 깎으면서 이거 쓰면서 얘기를 해 어제 엄청 바쁘게 일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외부 사람도 와서 여기 등 단다고 일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했어 세상 살아야 얼마를 살고 내 거라고 해봤자 뭐가 내 거냐 세상에 내 게 어딨냐는 얘기 내 게 그 이치만 알면 어떻게 돼? 세상이 망고의 편이야 본래는 내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잊고 쓰는 것만 해도 전부 뭐예요? 내 게 아니었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 잊고 있어 먹고 있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은 게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맨날 도끼 눈을 뜨고 살아 왜 도끼 눈을 뜰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본래 내 거 아니었다는 잊지 말면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먹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야 그냥 감사해 숨에다 뭐여 그 생각을 한 거야 철두철미하게 전부 남한테 다 주었어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 고행의 길로 떠나가자 고행의 길이다 바로 뭐예요? 수행의 길로 떠나가자 수행의 길로 그러다 그러던 어느 날 수메다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게 됐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 고통이다 몸이 무너지는 것도 고통이다 여러분들은 뭐 윤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는 좋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안 바라고 있어요 남자들은 아는데 여자분들은 몰라 남자들 군대 생활 군대 생활할 때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두 가지만 빼면 군대 생활 아니라고 해 점호 안 받는 거 보초 안 쓰는 거 그것만 안 하면 군대 생활 안 한다고 해 나 점호 안 받고 살았거든요 보초 안 썼어요 왜?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상황병이었기 때문에 그럼 편했어요? 똑같은 군대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편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다가 새벽 1시, 2시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서 쓰고 1시간 쓰고 와도 2시간에서 3시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잠 한 번 깨면 군량 끓였다가 풀었다 그러면 밤에 곧 짧게 자는데 2, 3시간 못 자면 엄청 힘들거든 그리고 아침에 참 싫은 게 점호 아침 저녁 점호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잘못된 거 지접 받고 쿠시압 하고 이렇게 나야 이제 잠이 오잖아 편하지 끝나면 이게 제일 힘들어 나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상황병이라 항상 상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호, 보초 이런 거 잃지 않았어요 그럼 편했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군대 생활이 무슨 얘기냐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한 재벌은 행복할까요? 그럼 총리나 대통령께서는 행복하실까요? 걱정 하나도 없을까요? 이 세상은 고해라 고통을 받아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통이 없는 사람은 뭐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고통이에요 그 얘기예요 태어나는 거 고통이에요 자 태어나는 건 결국 뭐예요? 죽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 엄청 싫어하대 그지 않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어 그럼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여름이 오는 거 무서워할까요? 여름이 가고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지는데 나뭇잎들이 가을에 낙엽 질 거 지금 고민하라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게 똑같은 게 우리 인생의 죽음이에요 생은 살을 만들어요 산은 생을 만들어요 생사가 아니야 과정일 뿐이야 겁나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죽음을 엄청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걸 두려워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변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유네에 따라서 구천을 해면 다 구천 구천이 어디인 줄 알죠? 어디요? 허공이 아니에요 하늘천자 쓴다고 마음이에요 마음 왜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욕계, 세께, 무색계라고 그러죠 욕계, 세께, 무색계라고 그래 삼계야 삼계 고통이라고 그래 그럼 욕계는 뭐예요? 탐욕의 세계야 세께는 뭐예요? 성렘의 세계야 무색계는 뭐예요? 어리석음의 세계야 그럼 욕계를 몇천으로 나눠요? 육천 세께는 십팔천 무색계는 사천이에요 그럼 육천 하나를 우리 일지라고 그래 이 십팔천을 삼삼삼구 해서 사천이라고 그래 사지라고 그래 사지 사지 무색계 사천을 사지라고 그래요 무색계 사천을 사지 그럼 일지, 사지, 사지 몇지? 구지 욕계, 세께, 무색계 삼계예요 삼계가 몇천이요? 육천, 십팔천, 사천하니까 이십팔천이요 삼계, 이십팔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삼계 구지야 이 구지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구천이라고 그래요 구천 그럼 구천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어느 세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마음의 세계가 구천이야 그럼 영가가 왜 구천을 떠돌고 저승에 못 가?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살았을 때 저 며느리가 나한테 미워했지 내가 속이 상해서 저승에 갈 수 있냐 살면서 니 잘되는 거 봐? 내 못 되는 걸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승에 가 못 가 극락의 감옥가 그래서 구천을 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천도제야 그럼 영가를 극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면 영가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원안을 풀어줘야 돼? 그거요 그거 마음속에 있는 영가님 탐진치 없애십시오 이게 천도제야 영가님의 탐진치 없애세요 영가님이 탐진치를 안 없애면 뭐예요? 실질은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나는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도 토속사생 윤회업사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안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다시 태어나진 않아 그 원안으로 인해서 해를 받는 건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조상이 노해서 그래 아니면 원운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 건 영가님들을 위해서의 혹시나 내가 해를 입을까 봐 불안해서의 그럼 영가님의 극락왕생 천도제요? 내 극락왕생의 천도제요? 웃기잖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 살아서도 부모 조상님들한테 못했는데 죽은 사람한테 잘해 죽었어? 그러니까 하도 못해 주니까 뭐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구천을 해내면서 원안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어른 공경 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방편이었고 천도제 또한 부처님이 뭐예요? 어른 공경에 대한 효행사상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 이거 안다고 극락왕생 대구 안 대구는 난 모르겠어 근데 하면 일단은 마음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편해 근데 500씩, 1000만 원씩 들여 사기는 좀 뭐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돈 있으면 어디 가라고? 가족끼리 뭐예요? 세계여행을 가라고 그리고 천도제는 어디 사는 게요? 자비정사에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가 다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사리불존자가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서는 어머님한테 갈 때 부처님하고 헤어질 때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 부처님 인정하셨어 근데 무슨 윤회를 받아서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그래 그것도 참 뭐예요? 어른 공경하고 네가 살 때 잘 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야 그러나 나는 나고 늙고 병들고 병들은 이 몸을 우리 불교에서 번뇌는 108번뇌라고 그러죠?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36번뇌가 나오고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서 곱하기 3 해서 108번뇌라고 그래 이 108번뇌가 퍼지고 퍼지면 84,000번뇌예요 근데 이 84,000번뇌를 결국 다 줄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84,000번뇌를 함축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왜? 84,000 모든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결국은 생로병사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이걸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로병사 고통이라고 그래 그래서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평온한 안락을 구하자 여러분들 늙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육신이 늙는 건 있어도 마음이 늙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 마음이 늙는 사람 늙는 자체는 없어요 그럼 죽음은 마음이 없어요? 눈이 올 때 눈을 한 그릇을 떠다가 방에 놨어 눈이 없어질까요? 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아서 물이 돼 눈이 없어진 거예요? 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마음이 없어지나요? 체내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가 없어지는 건가요? 자리만 바뀌어 그래서 영원히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줄 알잖아 생로병사는 뭐예요? 본래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 이처럼은 깨달은 거야 간단해 온과 송장으로 가득 찬 문드러진 이 몸을 버리고 기대도 없고 욕망도 없는 것들여 나는 떠나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육신이 이쁘다 밉다야 이쁘다 밉다야 여기에서 마음만 떠나면 이쁘다 밉다야 무섭다 도망가 똑같은데 똑같은 육신인데 여기서 마음이 딱 떠나가서 길거리 팍 퍼져 있으면 아이고 이쁘다 밉다 이래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무시라고 하고 도망가 똑같은 육신덩인데 결국은 우리 육신은 아홉 구멍에서 나이 먹으면 왜 진자리 말라지고 말른 자리 질게 된다 그러잖아 젊어서는 코도 없는데 나이 먹으면 콧물이 자꾸 나오잖아 진자리 말라지고 마른 자리 질어져 그래서 아홉 구멍에는 진물만 나오고 더러운 물만 나와 그래서 우리 육신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본래는 더러운 거야 돼지하고 한 집에 살면 여러분들이 더 들어올까 돼지가 더 들어올까 똑같은 조건에서 살면 돼지도 맨날 목욕시키고 양치시키고 닦아봐 사람보다 더 깨끗해 근데 사람도 돼지처럼 안 닦고 두면 누가 더 더러워 인간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엊그제 이렇게 인터넷에 나옵시다 침팬치 잠자리가 사람의 침대의 잠자리보다 훨씬 깨끗하대요 균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침팬치는 털이 많고 그러니까 걔네들 잠자리가 더러운 줄 알고 못 앉잖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인간의 잠자리가 훨씬 더럽다는 게 균이 많고 근데 걔네들은 깨끗하다 참 뭐 어디에 있어요 나의 생각 속에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 편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소홍장으로 가득 찬 이 문드러지는 몸을 버리고 기대도 없고 욕망도 없는 것도요 떠나자 그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니 있어야 한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주죠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유가 있으면 비유도 있다 자 행복이 있으니까 불행이 있어요 불행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어 여러분들은 불행하기 싫죠 불행하기 싫으면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불행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행복이 되는 게 있는 거야 불행이 되는 게 없으면 행복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려면 밤 안 겪을 수 있어요? 밤을 겪어야 해를 봐 성공을 하려면 고통 안 받고 성공할 수 있어요? 고통을 받아야 성공을 해 유가 있으면 무가 있어 그러니까 비유가 있어 뜨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찬 것이 있어 뜨거운 것이 있고 찬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아도화상이 현창화상 밑에서 공부할 때 현창화상이 주장자를 갖다 놓고 이걸 건들지 말고 자르지 말고 태우지 말고 이거를 작게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아도화상이 어떻게 했어 밖에 나가서 큰 나무대기를 잘라다가 그 주장자 옆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건드렸지만 주장자는 뭐예요? 작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상대성 원리야 토끼가 세상엔 자기는 너무 겉보고 무서워가지고 귀가 이렇게 우지부지 멀리까지 소리를 든다잖아요 왜?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자살을 택할 거야 깊은 산소 옹달샘 물에 갔다가 자기를 보고 놀래 달아나는 뭐? 깨구리를 보고 나를 무서워하는 짐승도 있구나 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 또 내가 지금 넉넉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 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하면 많아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모자라도 생각할 것도 없어 자기 보폭이 있어 자기 그릇이 있어 우리는 자기 그릇대로 자기 보폭대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돼?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삶만 지내면 돼 바로 이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메다야 그래서 뜨거움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불 화택이라고 그러죠? 3개 화택 6개, 3개, 무색개 화택 불, 불집 그게 바로 뭐예요? 담진척 그런 화택 불의 집이 있다라고 하면 열반도 바랄 수 있을 것이고 사악함이 있으면 설량도 있는 것처럼 생이 있을 땐 생이 아닌 것도 바랄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또다시 생각을 하였다 똥무더기에 빠진 사람이 물이 가득 찬 못을 보고 그 못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못의 허물이 아닌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똥에 빠졌어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유격 가가지고 걸음통에 빠져서 거기에서 좌로치침, 우로치침 그거 했어 똥물이 입으로 다 들어왔었어 그래가지고서 그 유격장에서 좀 떨어진 데가 한탄가 있는데 한탄가 가지고 두 시간을 담갔는데도 똥냄사가 안 가셔집니다 장난인 줄 알았어 걸음통에 가서 좌로치침, 우로치침 근데 군대에서는 합찌다 해요 그럼 똥물에 빠지면 똥물이 없어지기를 바라서 되겠어 지가 나가야 돼 그럼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고통 없애달라고 빌어서 되겠어 지가 고통을 없애야 돼 그게 우리 분류의 소원이야 기도요 숨에다도 마찬가지요 똥무더기에 빠진 사람이 물이 가득 찬 연못이 있어 그럼 그 못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연못이 잘못이요 안 가는 내가 잘못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왜 스님 나 이렇게 팔자가 이런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하면 내 잘못이요 그 사람 잘못이요 그러니까 내 답답한 게 많겠어 어쩌겠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힘들게 살아야지 밥 먹을 시간 없으면 배부르게 지내기를 바라야 돼 배고픈대로 살기를 바라야 돼 그거하고 똑같이 지혜를 배워 지혜롭게 살지 숨에다가 연구한 게 그거예요 똥물에 빠지면 옆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안 가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고요 뭐 이렇게 시간이 엉뚱한 얘기만 많이 했는데 합장들 하시고 양미투조관인데 여하 안수면이 이오나 무 미 방금 드렸던 얘기가 여기로 바로 연결이 돼 만일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면 만일 내가 공안이치를 터득하지 못했다면 어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으리요 그랬어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우한이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야기야 공안의 이치 지혜를 터득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데 지혜 깨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걱정만 하고 살면서 뭐예요? 누구만 탓이야? 세상다 조상다 남편다 아내다 자식 한 번 하고 살아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사람이 오래 살면 주변이 힘들겠어 편안하겠어 주변을 다 없애는 게 나 그 사람이 빨리 가는 게 나 쌀값 안 올리고 잘 알아서 처리더라고 안 그런 모의 지혜를 깨쳐서 편안함 오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더 붙다 제 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성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리 박수 진리 박수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